안녕하세요 한빛TV 한빛입니다. 오늘은 광합 황금갑반을 그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전 그래서 잠깐 찾을게요. 오를만한게 또 도착했네요. 두개만 더 사면 되겠네요. 두개를 더 사고 이제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하죠. 과연 들려나 모르겠네요. 증발 신나게 증발했네요. 네 그러면은 신탁으로 좀 받겠습니다. 안타깝게 증발했지만 앞으로 더 잘되면 되겠죠. 뭐라고 생각합니다. 둘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. 물에 칼로 4개 더 받으면 좋겠네요. 얘가 다단지 물에 칼로 4개 더 받으면 좋겠네요. 서약을 다 해버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태네요 네 지금 브레카 하나 브레카 둘이 둘이니까 브레카 둘이니까 탈자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 여기 약탈자가 있네 약탈자 둘 브레카를 포기하면 되겠네 약탈자 하나가 이상한 거든지 아 이거 마검자리체 소환수는 잡기가 힘들죠 포기하고 하나 더 받고요 내가 다시 하나 받고 이왕이면 하나 더 포기하고 뭐야 마검자리체로도 받았네 마검자리체가 잘 뜨긴 하는데 괜찮아요 잠시만요 동물 동물 잡는게 없구나 동물 없으면 마무로 하는게 됩니다 동물 약탈자 세트가 됐어요 약탈자 세트가 됐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핸비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